안녕하세요. 즐거운 습관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해를 보는 322번째 아그리몬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은 없고요. 영어 번역은 없고요. 영어 번역은 스티클 워트인데 스티클 워트로 번역할까 하다가 이게 한 명이 아그리몬이라더라고요. 종명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그리몬이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생긴 건 이렇고요. 시앗도 이렇습니다. 항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몬이야, 유파토리아, 그리고 야경부인은 플랜트 전체입니다. 통명은 아그리몬이, 아까 제가 번역한 게 아그리몬이였죠. 콕, 레버, 한글은 아그리몬이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꽃이고요. 전 세계에서 자생하는 다현생 식물입니다. 들판이나 황무지의 길가에서 발견되고 한 3피트 정도 털이 많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성장을 하고 깊은 어긋납니다. 기청이고 꽃은 6월에서 8월경 꼭대기에서 피고요. 총상 꽃차례 작은 황색으로 핍니다. 열매는 좀 특이하게 꽃관에서 갈고리 모양으로 강모, 갈고리 같은 거죠. 그렇게 형성을 하는 좀 특이한 거죠. 효능으로 수렴제랑 상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글을 만들어가지고 이누브에 도움이 되고요. 내복이나 외형이 다 가능한데 내복을 할 때는 차를 만들어서 신장이나 간, 비장, 담석에 좋고 담낭, 만성담낭 문제도 효과를 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뿌리를 불려 마시는 경우는 변비에 효과가 있고 간에도 좋다고 합니다. 외형으로 만들어서 연고를 활용하기도 하고 찬아스포로 쓰기도 해서 당연히 외형이니까 상처는 치료를 할 거고 아까 그 효과에 상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맥류도 치료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로통인 경우는 조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격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이 아마 목욕은 당연히 아실 거고 반신욕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신욕은 반만 뜨겁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조격은 반신욕보다 더 작게 옷을 벗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죠. 발만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이 아그리모니가 조격에 넣어서 과로로 인한 통증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기하고 다리기 혹은 파우더로 쓰는데 파우더는 하루에 1티스푼에서 4티스푼 정도를 복용하면 되고 우리기는 물 1컵에 원래는 1티스푼이 일반적인 용량인데 이거는 2티스푼에서 4티스푼이니까 2배에서 4배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1컵 무가당으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리고 다리기는 물 1리터에 3온수 정도 3온수 뇌를 넣어서 다려서 쓰시면 됩니다. 꽃이 특이하죠?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에 485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성탄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려봤는데 10시간 전에 올렸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패친이 300명이 넘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10시간 전에 한 거를 제가 하루에 5분만 체크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꽤 오래인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 소식을 알고 나도 전해주려고 하는 건데 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유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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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